성경에 기록된 놀라운 휴거 장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대살로니가선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대살로니가선은 재림장으로 불리워지는데 특별히 이 말씀은 그 유명한 휴거 용어의 기원이 되었다 여기에서 휴거 장면을 볼 수 있다 첫째 주께서 호령과 둘째 천사장의 소리와 셋째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군대를 다녀온 사람이라면 이 장면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연변장에 강단이 있고 아래에는 연대장들이 제1열에 그리고 뒤에 중대장들과 사병들이 도열하여 있다 사단장이 강단에 서면 군악대가 연주를 한다 천사들은 마치 군대처럼 계급과 질서와 명령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하늘의 연병장의 총사령관이신 주님께서 강단에 계시고 앞에는 천사장들과 수억의 천사들이 도열하여 있는 광경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첫째 주께서 호령과 총사령관이신 주님께서 마침내 큰 소리로 소환 명령을 내리신다 2000년 동안 이 날을 준비하였던 사건이 마침내 성취되는 순간이다 휴거 성도들을 데려와라 소환 명령이 천사장들에게 하달된다 둘째 천사장의 소리와 천사장들이 주님께 받은 명령을 천사단들에게 큰 소리로 하달한다 천사장들의 한 군단이 몇 명인지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열두 군단을 언급하기도 하셨다 천사장들은 각각 지구의 권역별 관장하는 나라들이 있을 것이다 소환 명령이 떨어지자 수억의 천사들이 지구 전역으로 손살같이 내려가서 명령을 실행한다 셋째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며 우렁차게 울려 퍼진다 팡팡팡, 빰빠라밤, 궁짝궁짝 완전 잔치 분위기로 흥겨움과 환영의 연주가 울려 퍼진다 수억 명의의 천사들이 전세계 나라로 내려가는 장엄한 광경이 펼쳐질 것이다 소환할 각 성도는 개별적으로 담당 천사가 미리 정해져 있을 것이고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는 데 차질이 없을 것이다 어느 나라, 어느 도시에 누구인지 명당과 담당 천사가 있다 넷째,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먼저 성령께서 성도들의 몸을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변형된 몸에서 느껴지는 극도의 만족감과 자기의 영광과 행복감과 영적 존재를 보는 것에 전율을 느낄 것이다 그의 천사들과 함께 날아오르는 모습은 우주 최고의 압도적인 광경일 것이다 성도가 2억 명이라면 동원된 천사도 2억 명으로 총 4억 명이 공중으로 날아오를 것이다 지구 전역에서 공중의 한 장소, 주님이 계신 중앙으로 몰려든다 주님 곧 오십니다 지저스 커밍순 오실 때가 되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푸른 열매가 달렸습니다 시대의 끝이 도래했고 더 이상 지체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다렸던 그날이 눈앞에 도착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을 실상이 될 것입니다 역사상 유례없는 최대의 사건이 될 것입니다 주님 오십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들은 시대의 전환점에서 주님의 사랑에 감격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때를 기뻐하고 감사와 찬양하십시오 목청껏 환호하고 함성을 지를 것입니다 마라나타 여친 flamm까지 감격할 것입니다 전역 섹시 нек호 스케 extremely 유행 평화 과연 ces 겸 이번에 성심itan 심지어 주했던 그 끝은 감사합니다.